자! 오늘 가볼 것은 어디라고요? 네 오늘은 리버사이드 호텔에 대판약기를 먹으러 갑니다 아니 원래 리버사이드 호텔은 나이트 가야 되는 거야? 리버사이드 호텔은 원래 우리가 뷔페를 두 번을 갔었는데 오늘은 미슐랭 투 스타 셰프님이 진행하는 카아베 대판약기라고 거기에 저희가 초대를 받았어요 학수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맞아요 요즘에 흑백요리사 너무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뭔가 미슐랭 셰프님들의 떠오르는 추세인 것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흔쾌히 승락할 수 있었던 것은 솔직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식대로 솔직하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지? 우리 지난번에 뷔페도 솔직하게 얘기했어 그러면 먹고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좋습니다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리버사이드 호텔 카아베 대판약기에서 식사 초대를 해주셔서 방문해 보고 있는데요 원래 이런 초대는 잘 수락하지 않는 편이지만 일본 긴자에 미슐랭 투 스타를 받은 우카이테이에 철판 요리장인 다이시마 리오즈 셰프를 총괄로 모셔왔다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슐랭 투 스타는 멀리 있어도 찾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식당이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최근에 흑백 요리사를 통해 파인다이닝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는 추세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방문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구독자 10만이 되면 구독자의 안에 고급 식당 초대권 이벤트도 한번 진행해 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시켜 카아베 대판약기는 신사역 근처에 리버사이드 호텔 지하에 위치해 있는데요 저희는 토요일 점심 런치코스로 예약하고 자차로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말 예식 때문인지 엄청 차가 막히더라구요 토요일날 주말에 오시는 분들은 좀 여유있게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긴 이용객에 한해 주차는 3시간 무료이지만 대신 발레 비용 5천원을 내셔야 합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리버사이드는 그 옛날 나이트로 유명했다는데 지금은 가성비 있는 뷔페와 식당들이 유명한 삼성급 호텔에 속해 있고요 여기 뷔페는 몇 번 방문을 해봤는데 리뉴얼이 되면서 퀄리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카아베 대판약기는 여기 뷔페 바로 밑에 있는데요 찾기는 살짝 어려웠지만 LED 전광판으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직원분이 예약자를 확인하고 자리 안내를 해주시고요 예약은 캐치 테이블 앱과 네이버로 할 수가 있는데 네이버 예약은 10% 할인이 되니까 예약은 네이버를 이용하시는 게 지각 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식당은 지하 1층에 있었는데 1층은 스키야키를 하는 곳이고 지하층은 대판야키를 하는 곳으로 구분되어져 있었고요 너무 어두운 환경일까 걱정도 없었지만 생각외로 인테리어나 조명이 상당히 세련된 느낌이어서 뭐 답답한 느낌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내부는 단체로 이용할 수 있는 눈과 6명이 앉을 수 있는 철판 전용 테이블 12개 정도가 있었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기분이까지 좋게 만들더라고요 기분 좋거든요 점심 메뉴는 총 8개 코스로 가격은 12만 원이었고 디너는 일본 닭새우인 이세예비가 추가되서 19만 8천 원이라고 합니다 차라라 첫 번째로 나온 건 전체 요리인데요 가지와 토마토, 치즈, 성게알, 연어 알 등이 들어가 있었는데 확실히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때? 차갑고 되게 상콤한데 퍼리티가 향이 좀 강하네요 이 가지 냉채 같은 에피타이저는 고소하면서도 시원합니다 톡톡 터지는 연어 알에서 상큼한 산미도 느껴지면서 입안에 침샘을 자극하는 맛이었는데요 식전 에피타이저가 되게 좋다 이번에 나온 건 게살 크림 고로케인데요 게 안에 게살 크림 너무 크리미해가지고 딱 찝어지진 않아요 과연 고로케의 맛은 괜찮을까요? 고로케는 겨자 소스와 소금 너무나 익숙한 케요네즈 소스와 같이 나왔는데요 게살의 맛보다는 크림의 고소한 풍미가 강해 약간 기성품의 느낌도 들긴 했지만 저는 오뚜기 스프를 좋아하는 매니아로서 크게 이질감 없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소스를 찍어서 먹어봐 아, 소스는 어떻게 되세요? 아,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맛 응, 내가 딱 좋아하는 맛 이번에 나온 건 블랙타이거 새우인데요 야채는 오픈합니다 그리고 새우머리를 바짝 익히면 됩니다 네, 두시면 되고요 네, 소스는 피스톤 소스입니다 피스톤 소스입니다 피스톤 소스입니다 새우 닭자 꽃게를 구워서 아, 네, 완전 아, 네 아, 네 자, 한번 드셔도 돼요 야채부터 한번 야채부터 한번 너무 많이 익었어요 블랙타이거 새우는 일반적인 새우와는 달리 육질이 탱탱하다 못해 식감이 강한 게 특징인데요 굽기 정도를 중요시하는 소마님은 질기게 느꼈지만 저는 식감이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그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크라는 저도 이번이 두 번째 경험인데요 약간 맛은 고추의 향과 가지의 식감이 느껴지는데 가격은 일반 고추보다 3배는 더 비싼 채소라 식재료 자체에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그거 같은데 아이지? 응, 근데 몸통도가 넘어져서 응, 그렇죠 새우머리는 생긴 건 좀 그랬지만 새우의 응축된 고소함을 입안에서 폭파시키는 맛이었고요 소스도 감칠맛이 풍부해서 이건 거의 퍼먹다가 그릇이 뚫어질 뻔했습니다 아! 되게 특이하다 되게 맛있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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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유자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새콤하면서도 시원함 뒤에 찾아오는 참나물 향과 우엉의 쌉싸름함까지 같이 느껴져 뭔가 보약의 이탈리안을 곁들인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저희 취향이 제일 잘 맞더라고요 전국에 많이 들어가가지고 맛있는 이게 오늘의 오늘의 치기네 전국이 진짜 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이번에는 조리 시간이 무려 30분이나 걸린 전복찜인데요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식사가 시작될 때부터 한쪽에서 이미 조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옆에 사이드에 있는 건 시금치를 구운 건데 대단한 맛은 아니었지만 뭔가 특이했고요 소스는 표고버섯을 갈아 만들었다는데 뭔가 좀 고급진 풍미가 부드러운 전복과 잘 어울렸습니다 전복은 진짜 여드름을 하는데 이 소스는 그래서 자동적이지만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서 어디에 비유를 할 줄 확실히 재료 본연의 맛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자체 개발한 소스와 음식의 조합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소식자인 소마님은 하이엔드 다이닝을 많이 다녀봤지만 저같이 양만이 파들은 뷔페가 좋지 소심하게 주는 음식 자체에서 매력을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아니 이렇게 조합해서 먹어보니까 아 이래서 다이닝 다이닝 하는구나 이렇게 한 접시에 여러가지 맛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미식의 세계는 끝이 없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메인이라 할 수 있는 육류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1인당 스테이크와 지케야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다 맛을 보기 위해 하나씩 주문을 해봤고요 붓기 정도는 셰프님이 미리 체크를 해 주셔서 취향껏 주문하시면 됩니다 고기의 두께가 얇은 지케야키가 먼저 등장을 했는데요 밑에 깔린건 구운대파와 아스파라거스 가니쉬로 육종마늘과 양파 그리고 감자칩 같은게 플레이팅되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약간 단짠한 양념에 주면서 구워낸 지케야키는 고기는 이분하게 잘 구워져 부드러웠고 양념은 닭꼬치 양념과 비슷했는데 그것보단 좀 더 고급진 느낌이었습니다 녹네 와 이건 마늘맛이 나는 감자칩 같은 느낌이었는데 솔직히 살아오면서 이 정도 크기의 마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코끼리 마늘이라고 해남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와 이거는 주연보다 연기 더 잘하는 조연 같은 느낌이었고요 음식이 나오는 타이밍이 살짝 있긴 했는데 대판야끼는 또 보는 즐거움이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여기는 화려한 기교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없었고요 채끝등심의 가니쉬는 거의 비슷한데 다른 점은 밑에 단호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소고기 전공인 소마님이 느끼는 스테이크의 맛은? 저희는 국민 국기 정도의 미디엄 웰던으로 주문을 했는데 국기 자체도 좋았고 소금만 찍어도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니쉬 같은 건 원래 잘 안 먹는 편인데 여긴 야채까지도 맛있어서 다 먹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 육종 마늘이 미쳤습니다 여긴 메인도 좋지만 마늘이 너무 매력적이라 만난지 얼마 안 된 커플분들은 무조건 각을 챙겨가시길 권장드리고요 지금 셰프님이 볶고 계신 건 마늘볶음밥인데 식사는 두 종류로 일본식 카레와 마늘볶음밥 중 골라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주문을 할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 conflict심除れて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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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카레밥은 첫입에 알싸한 향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데 이 오믈렛이 부드럽게 알싸함을 감싸 안으면서 카레의 풍미를 확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일본식 카레를 좋아해서 여러 점은점을 다녀봤지만 이와 비슷한 맛을 내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 같고요 양도 상당히 많아서 좋았습니다 계란에 감싸져서 나온 마늘밥은 마늘을 잘게 다져서 볶아 후레이크로 만든 다음 밥과 함께 볶아져서 나온 건데요 그렇다면 과연 맛은? 저는 이거는 그냥 카레가 진짜 맛있네요 카레 추천이 좀 계란하고 안 올라 확실히 마늘이 주는 고소함은 있었는데 먹어왔던 메뉴 중 자극적인 게 하나도 없어서인지 카레라이스가 훨씬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카레의 양이 꽤 돼서 남은 볶음밥은 카레와 맛있게 먹었습니다 카레가 많은 이유가 있어 같이 나눠서 먹어요 지금까지 먹었던 카레는 그랜저였다면 얘는 페라리나 람보르긴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마지막으로 나온 디저트는 아이스크림인데요 드셔보여요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잠깐만 나는 비주얼 보고 시주 아이스크림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못 먹어본 맛인데 못 먹어본 맛이에요? 근데다가 올리브오일에다 소금까지 했잖아 아는 맛이 아니야 한번 먹어봐 와 이거는 딱 한입 먹어보니까 아이스크림이란 게 원래 맛있잖아요 일반적인 아이스크림이 초코파이라면 여기 아이스크림은 마치 티라미스 케익이라고 할 만큼 진짜 진하고 맛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있으면 사먹을 것 같은데 여기 만든 거 같지 않아? 백미당이나 우유 아이스크림도 아니야 절대 시중이 없어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자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런치가 1인당 12만원 디너가 한 20만원 정도 하거든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않나 재료 하나하나에도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고 이거를 처음 먹어보는 맛도 있는데 이게 이질감이 있지 않아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메뉴는 뭐예요? 해산물 파피오트를 아 나도 가격도 뭐 디너는 좀 비싼 것 같고 양이 더 많겠지 그도진? 그렇겠지 런치로 오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기념할 만한 날이 있으면 한번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아 네 여러분 그동안 맨날 호실랭님이 국밥집이나 면집만 끌고 다니다가 오늘 이렇게 비싸고 좋은 데서 협찬이 들어와서 왔는데요 역시 비싸니까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저희는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